성공 왔다!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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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맛있는 거 사왔어? 샴페인? 오.. 올라가자! 아 진짜 오랜만이네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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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업 끝났습니다 저녁 대흥 갈거지? 응 대흥식당 문사 들어가자 성우가 해냈어 성우가 해냈어 성우가 집은 못 줘도 고기 등탈이 아 그치 그치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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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된장국수 이거 팬으로 해서 자판기에서 팔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지 않았어 너 캔으로 이렇게 누르면 나오게 자판기에서 아 진짜 맛있게? 어 된장국 인스터들 안 먹고 싶다 이거야 어이구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언니 진짜로 봤어? 추하게 그러고 있어 왜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옳지 옳지 잘했어 나 똥마려서 먼저 갈게 안취야? 응 근데 얘가 너무 팔벙으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네 네 오빠한테 민채 왔어 하라이 왔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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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타이리 왔어? 야 야 야 야 북적북적하다 오우 야 기초댔다 야 애들이 있잖아 와 애들이 있잖아 백색은 거 보고 우리한테 까먹은 거 아니에요 시작 우와 진짜 하하하하 아니 아하하하 아 진짜 뭐라고 기초냐 너무 진짜 생각보다 아 진짜 생각보다 ی아 우리도 근데 짱해 와이프가 تو 장난 아니죄 그래도 여자히 있지 시이 자 기이거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셨습니다 surgery 은미는 뭘로 마실래 아직 그냥 sought 여자친구를 안 내려오지 않나 이제? 드렸g 자 너는 왜 네 주변 사람들 만나는데 왜 말이없니? 내가 뭐 굳이 말을 해야되나? 아 라고 할hes 아 진짜 그 멘트 그대로 뱉었어? 계속 막 싸우시더라고 뭐랄까? 사랑했죠? 알면 잘 못해져요. 반대인 것 같은데? 아, 센 척한다고? 막는 거 아니지. 우리 사이에서는 그게 강한 척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야,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쳤어, 쟤는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서 선환이 불어. 끌었어, 안 끌었어? 근데 너 못 끌었어? 넌 끌었어? 너 끌었냐? 얘는 무릎은 아니고 한 번 일어났다 앉았지. 수록과 싸워가지고 이걸 진짜 너희가 너무 못 찾겠다. 나 간다!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앉아! 그러니까 앉아 하는데 앉았어. 아, 이렇게 앉아 놨는데? 여자한테 900만 원 쓰고 차에 부응, 부응. 그럼 가짜로 변신같이, 지금. 성환이한테 널 여자로 택한다고 하면 가짜로. 거기가 서울 안 올라가고 여기서 쓰면 나랑 두 달 동안 또 한 700만 원. 여기 학교가 돈 세기 2천만 원짜리해서 소부토가 이상했어요. 아니, 왜 돈 물러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? 맞네, 돈을 쓰니까, 바보야. 그치. 아, 뭐 도랑터미로 빠지는 천국으로 가던 거 내 할 거 아니니까. 너무 기분 좋지, 지금. 900만 원 썼다고 해서. 하하하하하하하하 중학교 때까지 돈 받기겠어요. 배고 갈 수 있나요? 배고 갈 수 있나요? 배고 갈 수 있나요? 이게 빠져요. 아, 이게 빼고 싶어서 빼는 거 아니에요? 배고 싶다 이게? 빠져요, 보통. 나리 불편해하잖아. 그 여행이 그만해. 하하하하 준영이가 오늘 나리한테 많이 개기는 거 같습니다. 하하하하 제가 봤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완이 이 씨지? 김 씨. 김 씨. 눈 입자? 저 광산김. 아우지 탕광 쪽? 아니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이제 샴페인 한 번 터트볼까? 하하하하 그죠? 아, 그건 샴페인 아니야.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완이 술 잘 모르지? 하하하하 조심해야 돼. 하고 올라온다, 걔. 하하하하 술 잘 모르지? 하하하하 야, 너 지금 나. 이따 막았어, 이따 막았어. 야, 그걸 누가 먹자. 하하하하 아우, 야, 배가 봤어. 죄송합니다, 배가. 살살. 하하하하 스파클리. 아, 스파클리. 오케이. 자, 결혼은 했고? 어디서 왔어? 오지게? 예. 예. 아, 오케이. 아, 이 친구랑 아직 하위 잘 안 맞는다. 되게 어색하고. 되게 안 맞는다. 하하하하 아우, 죽겠다, 야. 조금 더 노력하자. 어, 오케이. 조금 더 노력하자. 다음에 연습해서 오면은 3만 원 줄 거야. 어. 하하하하 성우는 예수에서 취해가는데. 성우 토하지 마, 오늘. 토하지 마, 진짜 토하지 마. 옆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물을 어떻게, 뭐, 장난들도 안 치고 좋아. 하하하하 시면 옆에 막 가고 나서 으에에으eing! 헥해줘 to you. 급하니까 우리로 딱 듣는 데 1년 15분 이상. 저 yapıyor. 하학하고 있다가 아, 뭐야~? 괜찮아? 멍청이야 안 받을 거야. 성우여계 eu? 우에에이엑! 그 마음에 또 되게 까끗하게 부위대 солis고 이래가지고 막 닦고 막 두 변를 편집중 이렇게 해서 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나 그래 그게 simulate 먹을 때인데 그때 한 번 또 들어왔어 한 번 내가 있었으면 옆으로 가면 되잖아 내가 말ette 또들어 그래야 형민이 나리한테 돌 assumptions갔브렸 then 그렇게 너네가 이렇게 하면 나리가 이렇게 잡아 그럼 концеIP 풀버리를 해보자 둘 다 못 interviews 나리가蹭중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... 손이 이리 잡혀서 이렇게 잡혀서 막 이렇게 하고 딱 또 언제 오셨어 뭔데 뭔데 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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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어 이렇게 팔을 봐 이렇게 풀어봐 그렇게 푸는 건데 나리가 잡으면 못 풀어 우리는 강도 만나면 그냥 지갑부터 주기로 했어 이상한 호신술 배운 거 하지 말고 지갑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정말 확실한 거 같아 이제 여자는 강하다 어 여자는 강하다 군대는 우리가 안 가는 게 빠졌다 진짜 맛 손아나 거기 앉으면 얼음 줘야 돼 아니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박하지 않아 이거? 뭐 기분 나쁜 일 있니 오늘? 아 좀 빡치는 일 하나 있었어 너 기분 나쁜 거 나쁘고 나한테 푼다 기분 나쁘게 해 어 내가 따옴다 따옴다 그 화면이 같은 케이스가 도움을 되게 잘했어 이게 아 그치 나 이런 걸 이런 걸 막 우리 짚고 막 그런 거 근데 난 친구 되게 빨리 하거든 친구 되게 빨리 하거든 진짜 빨리 해 나 119랑 911 같이 불러 캘리포니아에서 와 아 너무 안 했지 아 죽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나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왜 오늘이라 그래 아 왜 어떻게 그랬어요 너무 잘해 형이 잘한다고요? 아 너무 잘해 아 저 저 형도 잘하죠 아 농구 못하게 일을 거 없어 막 꼴대 밑에 가만히 있으면 꼴이면 돼 아니 니 꼴대 말고 네? 그런 회사? 그냥 자살 꼴이라고 하하하하 농구를 오늘 아는 거지? 하하하하 저 중학교 때 그 레이업 대동상으로 전구 이렇게 퍼, 퍼트라고 진짜 도봄 자세 해가지고 아 니가? 진짜? 어 너무 자세 한번 보여 네? 하나 어? 쌤 맞네 세발이 워키이잖아 아니지 아니지 맞잖아요 맞자 아니 세발 하면 워킹 파울이라고 파울이라고 그, 헉, 헉, 헉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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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대가 맞는 거 같은데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울이지 그럼 근데 뭐야? 왜 그게 돈을 가러 퍼트렸다고? 하하하하 실제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못한 게 문이 없으시죠 초콜라 잘해? 그래 초콜라 잘했어요 뭐? 그렇죠 못하는 건 뭐야? 구기 종목에다?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아 그러네 그러네 친구들도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렇네 네 갖고 와서 제가 하고싶은건데 공부도 잘했어? 공부도 잘했어요 형 연애 잘해? 네? 저번에까지 연애 잘했어요 그때는 좀 로맨티스트였어가지고 그니까 돈도 니가 썼지 그때도? 그렇죠 끼가 많아서 나는 보통 얻어먹었거든 그건 추억이 나왔어요 저 성격 자체가 그게 잘 안돼 야 씨X놈아 진짜 북한이 아니야 얘 기준치가 낮은 걸 수도 있잖아 아아 레이옵을 할 면은 난 농구공 아아 아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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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지금 농구공 세 번 징기면 우와 된다고? 된다고? 난 조단인 줄 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만해 성우야 저도 나 공부했는데 뭐 하나도 다 잘하는 거예요 이 개대끼야 음비가 오래됐다 음비가 오래되었다 개대끼야 나왔다 개대끼야 나진 극까지 아디아 너의 눈은 덩크슛 아디아 너의 눈은 무슨 노래든 뒤에 덩크슛을 붙이면 다 노래가 아침 해가 빛나는 덩크슛 슛볼은 덩크슛 비 내리는 덩크슛 이거 다 하고 처음에 한 3번 몇 번까지는 이 사람이 왜 이래 가다 보니까 다 재밌었어 얘 계속 해야 돼 나로 돼야 돼 누구 하나라도 웃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계속 같이 와 밀려면 얘 붙어 죽여 얘가 제일 어떡해 맞고 원 모델은 이 노래 조금 더 강합니다